현대오피스 자동급지 문서세단기 PK2340CD 230mm의 넓은 트위폭으로 1회 최대 10매까지 세단하며 버튼식 조작부로 사용방법이 간단합니다. 100매까지 자동으로 세단되어 매번 문서를 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55dB의 저소음 모터를 장착하여 조용하게 세단하고 작은 세단칩으로 정보일출 걱정을 덜어줍니다. 문서는 물론 CD와 카드까지 완벽하게 세단이 가능하며 역개정 기능으로 세단 중인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 파지만충이나 문열림 등을 감지하여 LED불빛으로 알려주며 세단 중 도어가 열릴 경우 자동으로 칼날이 멈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바퀴가 있어 이동이 쉽고 40m의 파지암으로 세단물을 비우기 쉽습니다. 파지만클을 사용해서 이 문자는 최소의 연간이 상체를 사용하여 마치 크로스의 연간이 warm을 가능하시기 때문에 파지원에 시상적으로 보입니다. 전원을 켜고 세단할 문서를 세단 투입구에 넣어줍니다. 자동급지판을 누른 상태에서 급지할 문서를 넣고 손을 떼면 자동급지 세단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세단이 정지됩니다. 다시 세단을 원하시면 정방향 버튼을 누릅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경영 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위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완전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 의뢰를 보장합니다. 자동차 면접계 requires